오늘 내복을 안 입은 날 이렇게 추워 뭐가 춥다고냐 내복도 입어요? 이 정도 날씨에 왜 안 입는디? 내복을 내 입어 아니 이 정도 날씨가 춥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우 너무 추워 자 오늘도 또 해남에서 또 이렇게 어 우리 그 형이 사천에서 또 회를 또 감생이 하고 숭어를 또 떠오셨네요 직접 잡아서? 잡았으면 좋고 거기 수산시장에서 잡았겠지 응